맞이하고 보내준 수많은 1년 중 어떤 건 잘 보내줬나요 날 떠나겠다는 말 참 힘들었어요 사랑한단 말도 그대가 했기에 거기서 떠나요 나도 잘 떠났으니 이제야 그댈 이해하네요 사랑 누구나 하늘은 아님은 한 이야기 시작의 이유도 헤어짐의 이유도 그땐 모르기에 그저 지혈한 날 우린 어떤 사랑을 했었나요 그 가슴에 춤이ary 아마도 은역 아멘